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로 배우 최은희 씨의 별세 소식에 영화인들의 조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영화인들의 이야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여배우들의 우상이죠. 최은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영화의 꿈을 키웠고 또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최은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속에 있는 영화 한 세기가 완전히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배우들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최은희 씨의 마지막 배웅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또 김동우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또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혜선 씨, 윤희봉 씨 등 원로 배우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지금 빈소가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있었던 장례식장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아서 빚어봤기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옮기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최은희 씨는 5, 60년대 원조 트로이카로 불리면서 한국 영화계의 부흥기를 이끌었잖아요. 아들이 기억하는 최은희 씨의 모습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항상 연기에 대한 꿈과 열정은 놓지 못했죠.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말씀을 굴곤 하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어머니는 여배 오셨어요. 조문을 하러 오신 원로 영화 배우분들이 참 많았는데 최은희 씨를 기억하면서 과거 얘기도 좀 털어놓으셨습니다. 과거 얘기를 하자면 최은희 씨와 김지민 씨의 성춘향, 춘향 대결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중에 여배우가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게 춘향전 아니겠습니까? 변학도에게 그 변고를 치르면서 이몽룡에게 일편단지심을 기다리는 그 이야기. 모두 한국인의 신문을 울렸죠. 61년도에 춘향이 영화가 두 편이 개봉됩니다. 홍성기 감독과 김지민 씨가 팀이 된 춘향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신상욱 감독과 최은희 씨 주연의 성춘향이 동시 개봉을 한 거예요. 원래 춘향전으로 하고 싶었는데 성춘향전이 개봉되니까 성춘향으로 바꿨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흥행 격돌이 세간의 관심이었는데 성춘향이 압승입니다. 압승. 그러니까 38만 명이 봤어요. 서울에서만. 서울 그 당시 인구가 한 250만 명이었으니까. 7명 중에 한 명은 성춘향을 봤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때 최은희 씨 나이가 35, 그리고 김진규 씨가 37, 이몽룡으로. 역대 최고령 이몽룡과 성춘향인데. 압도적인 흥행 성과를 내면서 어제 빈소에서도 아까 잠깐 인터뷰에 비친 이장호 감독이 이 당시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과거를 회고하기도 했고요. 어맹란 씨가 한 이야기가 좀 가슴에 와서 박혔는데. 거룩해 보였다. 성인에게나 쓰는 그런 표현이죠. 거룩해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여배우가 대단한 것이구나. 자신이 여배우가 되는 하나의 등뿌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길이길이 기념해야 할 배우입니다. 아마 많은 여배우들이 최은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이었다. 나도 배우로서 저렇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 꿈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최은희 씨가 별세 소식. 기념해야 할 배우라. 추모한 어맹란 씨.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두 분이. 특별한 인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어맹란 씨의 배우자가 함께 배우 활동을 했던 신성일 씨죠. 그렇죠. 그런데 신성일 씨가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신성일은 예명이고 본명은 강신영인데요. 정치 활동할 때는 또 강신성일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런데 이 신성일이라는 예명을 지어준 게 누구냐. 바로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이 신성일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참 큰 인연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맹란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은희 씨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큰 인연이 되겠군요. 그렇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60년에 신상옥 감독이 로맨스 빠빠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신성일 씨와 어맹란 씨가 함께 출연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 두 배우가 미연이었죠. 이 영화 출연한 계기로 해서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남편의 이름도 지어주고 또 결혼까지 연결해주는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네요. 최은희 씨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북한에 납치됐다는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1984년 안기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납치된 배경이 드러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북한의 78년에 납북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망명처럼 도망 나오잖아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랬는데 납북이 아니라 자진홀북 아니냐. 이 비난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래서 99년까지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 안기부 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확실한 납북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연인과 독재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김정일 육성을 들어보니 이건 확실한 납치 아닙니까? 계획 납치죠. 그런데 이 안기부 문서에 놀라운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75년에 이때는 김정일이 위원장이 아니었고요. 대남 공작 부서를 관장하는 황태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여배우와 영화인들을 데려다가 북조선의 영화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럼 남한에서 가장 당대에 인기 있고 매력적인 여배우가 누구냐 그랬는데 처음에는 윤정희 씨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77년도에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에서 납치를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윤정희 부부는 또 남편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뱉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부부 납치에 실패하고 그 다음 해에 홍콩에서 성공한 게 최은희 씨였던 거고요. 신상욱 감독은 제발로 홍콩을 찾으러 갔다가 똑같은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부부가 다 납북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는데 그 8년 북한에서 영화를 17편을 만듭니다. 김정일의 상당한 또 이제 여러 가지. 후원이 있었겠죠. 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서방세계로 돌아오면서 웰컴 투 웨스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찍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시절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사셨는데 정말 마지막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최은희 씨가 뜻에 따라서 안구 기증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최은희 씨가 장기 기증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이 있죠. 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친이 안구 기증을 서약하고 장기 기증 절차를 예행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2010년에 안구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장기 기증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고인이 생전에 소아 세례대사라는 그런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염수정 추기경이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0년에 고인이 당시에 안구 기증 서약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을 정리하면서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그 서울대교 교장이 정진석 추기경이었는데요. 정진석 추기경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았고 그 후에도 안구 기증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최은희 씨가 안구 기증을 한 데는 자신의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고인이 되신 최은희 씨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늘 들은 게 사람이라는 게 죽으면 다 이거 썩는 거란다. 이 영혼 온 게 아니란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내 하나 뭐 이렇게 보탬으로 해서 정말 생명을 건질 수 있고 또 광명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영화 여러 작품에서 최은희 씨와 호흡을 맞췄던 배우 신영균 씨도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영균 씨의 영상 편지도 보시죠.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아버지로 불리는 원로 배우시죠. 최불암 씨가 무려 25년 만에 연극 무대에 돌아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연극 무대는 25년 만입니다. 93년에 어느 아버지의 죽음. 이게 연극 무대에 오른 게 마지막이었는데 이게 아서밀러 원작의 세일스맨의 죽음을 각색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2014년에 은퇴를 했는데 유체불암 씨는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드라마는 이제 그만하시지만 은퇴가 아니고 물러난 것이다. 왜 물러났는지를 물어봤어요. 후배들이.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 이게 PD와 연출자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더라. 그럼 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다. 내가 일개 출연 배우인데 내 눈치를 보면서 불편하게 작업을 한다면 내가 빠지는 게 옳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서 빠졌다는 건데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극 무대에 복귀하는 것도 2016년에 이 연극에 원전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의 별이라는 연극을 보고 감명을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대단한 작품이다. 이런 작품이라면 메시지가 있는데 한 번 무대에 오르고 싶다. 그것을 각색한 연극, 바람 불 때 별은 흔들리고라는 작품에 이번에 노인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59년 차시라서 오랜만에 무대여도 좀 안 떨리실 것 같았는데 좀 긴장이 됐다고 하시거든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야 이거 실수 안 할까. 나이 먹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타이밍을 내가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것일까. 건강한 일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반의 재배를 참을 못 잡았어요. 대사도 죽을 죽을 이렇게 먼 일이니까 해보고. 오랜만에 서는 연극 무대에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관객 앞에 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이 아닐까 그러는 생각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불암 씨가 삶의 가치나 이유를 깨닫게 하는 작품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번 작품이 정말 내가 자신이 정말 부르짖고 싶은 삶의 의미가 담겨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품을 정말 열심히 잘 성공시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사실 최불암 씨 하면 굉장히 친근하고 푸근한 이미지가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 저는 몰랐는데 젊은 시절에 굉장히 근육도 탄탄하시고 몸짱이셨더라고요. 그때는 몸짱이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지금 그 사진을 돌이켜보면 몸짱입니다. 차돌 같은 몸이고요.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당시에는 개성파 배우가 인기 있었을 때거든요. 얼굴이 아주 미남자가 아니어도 훈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최불암 씨가 두 개의 상으로 나뉘어 있어요. 전원일기의 아버지 수사반장의 강협한 끝까지 범죄자를 검거한 수사반장 둘 다 강인한 쪽인데 하나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이미지고 하나는 인자한 이미지거든요. 이 두 모습이 한국인의 가슴 속에 정의 하면 최불암 수사반장 그리고 인자함 하면 전원일기의 아버지 김 회장님. 이 이미지는 살아 생존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강렬해서. 그렇군요. 아까 몸짱 사진을 딱 봤는데 옆모습인데 앞에서 보면 요즘 아이돌 얘기하는 어깨깡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깨깡패라고. 옆에 이렇게 버섯처럼 뭐가 툭 튀어나오시고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일기 수사반장 최불암 선생님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작품인 것 같은데 최불암 선생님은 과연 인생에 있어서 나의 최고의 작품은 뭐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하실 거예요. 두 개 다 나를 키운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최불암 선생님의 아까 처음에 정신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연기했던 작품 전원일기인 국내 최장수 방영 드라마입니다. 또 가장 강렬히 수사반장은 처음에 시그널이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등장할 정도로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라면 먹을 때 음악이 딱 흐르지 않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무대에 오르는 각오를 다리몽댕이가 부러져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대가 높고 어두워서 무대 올라가고 내려갈 때 79세십니다. 우리나이로 치면. 그런데 지금 대사 잊어버릴까? 대사 계속 외하죠. 또 상대배와 합을 맞추면서 타이밍 맞춰야죠. 무대 오르고 내리는 동선 따져야죠. 혹시 낙상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상하더라도 이번 무대를 놓칠 수 없다. 그 열정은 그 열정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의 출연하신 모든 드라마와 작품들이 대성공을 거두고 한국인의 심금을 울린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사반장 저희가 화면을 잠시 봤지만 반장님은 지금 건강하게 연극 무대에 서고 계시는데 수사대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은 벌써 또 행사들은 한 분 한 분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그 빈소를 지키면서 반장으로서의 애환을 또 조문하면서 남긴 바도 많이 있었죠. 요즘 한국인의 밥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불암 씨를 드라마에서 보고 싶다 이런 성원이 제가 보기엔 좀 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연극은 정말 봐야 되는 작품인데 연극 무대는 직접 볼 수 있어서 좋고 NG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이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관으로 최불암 선생을 복귀시켜라. 이번 연극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또 아주 좋은 드라마도 하나 선택하지 않으실까 기대를 해봅니다. 대신 연극에서는 생생한 호흡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매력에 또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불암 씨가 전원일기로 국민 아버지 이미지를 얻었다면요. 김혜자 씨도 역시 국민 엄마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변 배우들이 하는 전원일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원일기에서 이장님 사모님이시죠. 한마디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최불암 선생님 독식을 해가지고 두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실제 아내분하고 불륜설도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불암 김혜자 씨가 극중에서 부부 역할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도 부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지금도 오해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전원일기에는 최불암 김혜자 씨 부부 역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그런 고두심 씨나 김용건 씨 등도 실제 부부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내였던 김민자 씨와 오히려 불륜관계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진짜 부분대로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연극 무대 시간 내서 꼭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